부분합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예제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번째 부분합 1번 예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학과별로 출석과 평소의 평균을 계산하시고 다시 한번 부분합을 실행해서 총점의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네 부분합 문제가 나오면요. 가장 먼저 체크하실 부분은 데이터 정렬입니다. 문제에서 학과별로 라고 했으니까 학과를 기준으로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학과를 기준으로 내린 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위쪽에 제목과 입력된 데이터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범위를 지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내림 차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림 차순 정렬 클릭합니다. 학과별로 내림 차순 정렬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 가시면 개요에 가셨을 때 부분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분합에 가서 또 한번 주의하실 거 부분합 실행하실 때 첫번째 정렬을 한다. 두번째 부분합의 대화 상자에서 그룹할 항목을 꼭 확인해 줍니다. 보통의 부분합을 실행하시면 첫번째 있는 필드 학번이 자동으로 들어가는데요. 저희는 학번을 가지고 부분합을 구하지 않습니다. 문제 제시되어 있는 학과를 기준으로 부분합을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학과를 선택하시고요. 첫번째 부분합은 평균을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평균을 선택, 그 다음 총점이 아니라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출석과 평소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의 개요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하신 다음 저희는 총점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최대를 선택하고요. 출석과 평소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총점을 선택한 다음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세번째 주의할 거 부분합을 실행해서 한 번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중첩으로 부분합을 실행하실 경우에는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가 꼭 해제가 되어 있어야만 조금 전에 실행한 평균도 표시를 하고요. 지금 실행할 최대도 표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처음 실행하셨던 평균 값은 그대로 표시가 되고요. 두번째 실행하셨던 최대값도 같이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를 해제하지 않으면 평균은 없어지고 최대값 하나만 최대만 표시될 수 있다는 거 부분합 문제에 세 가지 주의점이 있었죠. 첫번째 문제에 나와 있는 정렬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한다. 두번째 부분합을 실행하신 다음에 그룹 8 항목 꼭 확인하신다. 세번째 부분합을 중첩으로 사용하는 문제라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꼭 해제한다. 라는 세 가지 주의점을 기억하시고요. 실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번째 부분합 2번 예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문제에서는요. 소양인증 포인트 현황표에서요. 학과별로 부분합을 실행하실 거고요. 학과별로 합계의 최소값과 다시 기본 영역부터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학과를 가지고 문제에서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하고요.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A3을 선택하고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하시고 그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개호의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그룹 8 항목도 다행히 첫번째 열이었던 학과가 맞고요. 첫번째는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어떤 거에 합계에 대한 최소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부분합을 실행하셔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합계가 아니라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열 너비가 살짝 조절이 돼야 한다면 열머리글을 더블클릭하셔서 너비 조절을 해주시고요. 최소값과 평균 구하셨고요. 그 다음 기본 영역에 평균, 소수, 자리수는 소수 이하 한자리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기본 영역에 봤더니 평균값이 소수 이하 자리수가 좀 더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C7셀, C12셀, C17셀, 그 다음에 C19셀을 선택하시고 소수 이하 자리수를 한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셀 서식을 이용하시거나 홈탭을 이용하셔서 자리수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의 숫자 1 또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숫자에 가셔서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거나 또는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을 입력하시고 점, 소수점, 한자리 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부분합 결과에 표 스타일 보통 2 서식을 적용하라고 했는데요. 홈에 가시면 표 서식의 보통의 2번, 우리는 파랑의 표 스타일의 보통 2번을 선택합니다. 중간에 가시면 표 서식의 중간에 가시면 파랑의 표 스타일 보통 2번 선택하시고 영역이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역은 A3부터 F20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실습한 내용과 제시된 그림 확인해 보시고 결과 시트 클릭해 보셔서 맞게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분합 2번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부분합 3번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 3번에서는 상공문화센터 수강현황표에서 그림과 같이 구분별로 수강료의 평균을 구하실 거고요. 모집인원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정렬이 돼야 하죠. 첫 번째 정렬. 데이터 탭에 가시면 구분을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이니까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클릭하셔서 성인부터 초등까지 데이터를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 아 정렬이 하나가 아니네요. 두 가지 이상의 데이터 정렬을 하신다면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에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정렬을 클릭하셔서 첫 번째는 구분을 가지고 오름차순 할 거고요. 같은 구분이라면 기준을 추가해서 두 번째는 수강료를 가지고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두 번째 정렬 기준을 추가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제는 부분합을 실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에 가셔서 개요의 부분합을 클릭하신 다음 그룹 8 항목은 다행히 지금 예제에서도 첫 번째 열에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열이 아니라면 바꿔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 구분별로 수강료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균, 그 다음 수강료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부분합을 실행하겠습니다. 부분합 선택 모집 인원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합계를 구하겠다. 수강료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 모집 인원을 선택하되 두 번 중첩해서 부분합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체라는 체크를 꼭 해제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은 현재 합계를 실행하시면 합계라고 표시되지 않고 요약이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문제에서는 요약을 합계라고 바꾸라고 했습니다. 하나하나 찾아서 수정하시는 방법보다는 요약이라고 입력된 영역만큼 들어가 있는 영역만큼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홈탭에 가시면 우리 편집에 가셨을 때 찾기미 선택에 바꾸기가 있습니다. 요약을 찾아서 저희는 합계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바꾸기에 찾기미 바꾸기에 찾을 내용은 요약을 찾을 거고요. 바꿀 내용은 합계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모두 바꾸기 실행하시면 3개 항목에 바뀌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확인 버튼 닫기 버튼 눌러서 제시된 그림과 실습한 내용과 비교해 보시고 지금 화면에서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분 앞 예제 같이 살펴보셨고 3가지 주의점 꼭 기억하시고 실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